선하신봉장 그럼 다시 한 번 더 선하신봉장 선하신봉장 널 사랑하는군 주인도 아는군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받은 기위하여 주인도 아는군 따라가리 인구의 초장마다 칠 바다 불가로 개선하신 봉장 인도해 험한 선하신봉장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봉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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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사랑하는군 주인도 아는군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받은 기위하여 주인도 아는군 따라가리 선하신봉장 선하신봉장 주의 말씀을 받은 기위하여 주인도 아는군 다닐 나의 푸른 초장마다 칠 바다 불가로 내 선하신봉장 내 선하신봉장 날 인도해 나의 푸른 초장마다 칠 바다 불가로 내 선하신봉장 날 인도해 험한 선하신봉장 이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봉장 내 선하신봉장 날 인도해 험한 선하신봉장 아멘 아멘 우리 여자랑 공부할까요? 여자랑 같이 인사하기 원하는데 이 시간 주님 따라갑시다 부릅시다 주님 따라갑시다 주님 따라갑시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갑시다 아멘 주님 목자 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가시는 길에 함께하십니다 아멘 또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의 등 뒤에서 일어나 하자 내가 도와줄게 내가 업어줄게 내가 안아줄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기쁨으로 구주님을 태어나기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도시 나의 생길에서 나의 생길에서 지치고 고마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은데 나를 믿어주시는 일어나 걸어가 내가 앞서히 볼 수 있디 일어나 먹어도 몰랐는데 다시 한 번 드리기로 일정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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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